오빠는 아까부터 왜 저래? 그러니까 왜 저래요? 왜 저래요? 뭐야, 왜 저러시지? 지인 왔어, 나 좀 쉴게. 오빠 지금 혹시 오빠 지금 혹시 오빠 지금 혹시 그 엉덩이 밑에 별 빨고 계신 거 아니에요? 별 빨고 계신 거 아니에요? 좀 들어봐요, 오빠. 아니 진짜, 왜 이렇게 잘 안 보기로. 좀 그런 거 같은데. 아니죠? 아니죠? 알겠어. 아, 진짜 미친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됐다. 빨리 뜯기고 가만 가야지. 아니, 오빠 내가 별을 빨리 찾아야 돼, 지금. 이따 와봐, 이따 와봐. 어떻게 하냐면, 누나. 그냥 몰려다니면 안 돼. 나중에. 이게 눈치가 백단인데. 나중에 우리가 연합군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름표에다가 조그마한 별판을 시켜줘. 서로의 심화 좀. 서로의 심화 좀. 네? 어떻게. 이름표에다가 조그마한 별판을 시켜줘. 서로의 심화 좀. 어떻게. 뭐예요? 어떻게. 어떻게 남의들이 못 부르는 거야. 어떻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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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. FTALLY. 나 부터. FOX HELL. 나 무터 난 터. 다 같이. 준웅. 더 그래야지. 우리끼리 안 하겠습니까? 우리끼리 얼굴이 아닌데 송지, 형, 송저효 송자효 오케이, 됐어? 오케이, 파이팅! 하나, 둘, 셋, 파이팅! 왜 들어왔어? 저거 하려고 들어왔어? 뮤직비디오 들어간 거야? 왜? 얼굴이 아닌데? 나 정말... 웃겨서 죽는 줄 알았네 무슨 행정 하셨습니까? 네 행정에 달았습니다 선배님, 최좌우로 만들어서 죄송해요 들어와, 빨리 들어와 우리가 별 3개 지금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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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단 2 다운. 2단 2 다운. 자. 하아. 아 정말 진짜. 하아 정말 진짜. 하아 정말. 하아. 하아. 지효야! 지효야! 형 형은 왜 그래요? 아니 미션이야. 최지우! 지효야! 지효야! 최지우! 최지효야! 지효야!